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해상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전해상이 구름 끼겠고,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모든 해상 구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